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신축빌라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실 현장은 주안동 신축빌라 복층 세대입니다. 실면적은 25평, 전용면적은 12평입니다. 1계동 5층 8세대 분양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세탁기, 건조기를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여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을 줍니다. 가까운 전철역으로는 시민공원역이 도보 7분, 주안력이 도보 12분 소요되며, 도화IC, 분학IC 진입에 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근에 위치한 다수의 학교는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편의점, 음식점, 은행, 시장 등 주안력 인근 인프라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출입이 편리한 넓은 면적의 현관 전실입니다. 3도어 신발장, 일괄소 등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간을 알차게 구성해서 실용적인 환경을 만들어낸 거실과 주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고, 밝은 매립형 LED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작지만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주방 자재를 시공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방입니다.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으며, 그 옆으로는 작은 다용도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욕실은 쾌적하고 넉넉한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넓은 공간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쾌적함을 보장하는 안방입니다. 긴 복도식 구조의 테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방도 아늑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 복층입니다. 높은 층고와 천장에 설치된 대형 창문이 인상적입니다. LED 조명, 붓박이장, 화장실까지 갖춘 편리한 공간입니다. 분양 및 상담 문의는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 lists 66 elephant drivers protect 애들 Como forth